라프라스 썼다고 해가지고 잡으러 왔어요 한강시민공원이요 잠시만요 다 왔다 이제 개체는 얼음숨결에다가 아이스밍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거 진짜로 눌렀는데 여기로 오세요 여기가 길 있어요 아 넘어가셔도 되는구나 다 왔다 다 왔다 아 그래요 아이고 라프라스입니다 10위는 900이네요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파이널 한 번만 더 파이널 다 왔다 와 화려해졌네 네 저도요 오 됐다 아 튀어나왔어요 안 되겠다 저 도와주는 분 계셔가지고 네 네 네 방송 여기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